저는 갤러리 청담 박지영 작가고요. 올해 20년 차의 진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달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이런 요변이 생기기도 했고요. 지금 이 제품은 이렇게 이렇게 현대적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달아가루를 풀어놓은 겁니다. 이거는 진사는 대부분이 장작가마 90% 장작가마 가마만이 나오는 이런 요변이고요. 이거는 태양문홍 도쿄 갔다 왔던 작품입니다. 국교에서 욕심을 많이 냈던 작품인데 제가 그냥 싸가지고 온 겁니다. 네. 그 정도 하면 작품 가격은 어떻게 돼요? 저는 이거 500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조금 전에 보이는 달항아리 확 날아가는 네. 이거는 제가 700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진귀한 작품이겠네요. 이제 나오지가 않으니까요. 제 인생에 저도 처음 만나는 작품입니다. 아주 귀한 작품이거든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